GM 대우 자동차가 독특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GM 대우 대표 마이클 그리말디는 고객을 대상으로 윈스톤 맥스 시승과 더불어 사생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마케팅을 이달 말까지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윈스톤 맥스 앤 더 시티, 윈스톤 맥스 앤 더 시티 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8월 한 달 동안 4차수에 걸쳐 총 200명에게 5박 6일간 윈스톤 맥스 시승 기회가 주어진다. 1차수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W호텔 리버파크 야외 수영장에서 윈스톤 맥스와 함께하는 여름 바캉스 행사를 9일 마련했다. 이날 GM 대우는 야외 수영장의 윈스톤 맥스 일대를 전시해 참가 고객들과 함께 즉석 사진 촬영 등 현장 이벤트도 함께 실시했다. 이어 2차수는 아늑한 휴식을 주는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체험, 3차수는 CGV 골드 클래스 체험, 4차수는 탑 클라우드 스카이라 훈제에서 만찬 기회가 각각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현재 3차 및 4차수 응모가 진행 중이며, 참가 희망자는 윈스톤 맥스 이벤트 웹사이트 맥세번트, 지엔디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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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윈스톰 맥스 이벤트 웹사이트에는 게임, 날씨, 스케줄 알람 기능 등이 포함된 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맥스 플레이어, 맥스 플레이어, 코너, 윈스톰 맥스 시승기와 스타일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맥스 리뷰, 맥스 리뷰,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